손그림을 이용해서 고양이 모양의 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손그림 클릭해서 가져오고요 저는 고양이를 만들 건데 뭐 여러분은 꼭 고양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일단 고양이처럼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생긴 도형 하나고요 그리고 안쪽이 태워진 도형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지금 이 친구를 에디트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고양이 안쪽이죠 이 안쪽을 모두 다 칠해줍니다 연필과 별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잘 사용을 하면서 이 안쪽을 모두 꽉 채워주면 됩니다 바깥쪽에 튀어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남는 곳들도 남김없이 모두 다 꼼꼼하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다 했죠? 완료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도형은요 두 도형은 똑같은 크기의 도형입니다 단지 모든 면이 채워져 있는 모양과 그렇지 않은 모양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도장으로 쓸 부분의 높이를 예를 들어서 3 정도 해줬다면 도장 윗부분이죠 얘는 위로 3 올린 다음에 두께는 5 정도 일단 줄게요 그러면 얘를 두 개를 겹쳐놓을 겁니다 두 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정렬입니다 단축키는 L이고요 여기 위에 클릭해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도장의 높이차가 이렇게 턱을 가진 도장의 부분과 윗부분이 손그림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요 됐죠? 뒤집어서 잠깐 볼까요? 자 이렇게 생겼죠? 컨트롤 Z 자 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윗부분에 손잡이를 검색해 줄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검색창 독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풀러입니다 P-U-L-L-E-R 치면 이렇게 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별을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도형에 추가해 놨는데요 이 자주 사용하는 도형은 여기 즐겨찾기에 이렇게 여러분의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 도형은 어디 있냐면요 가장 하단에 있는 쉐이프 생성기입니다 쉐이프 생성기를 누르고 더 많은 쉐이프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올 누르게 되면 많은 도형들을 다양한 도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도형은 여기 별을 눌러서 추가를 해 두게 되면 여기 내 즐겨찾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즐겨찾기에 도형을 추가해서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?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 역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도장은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다면 3D 프린터를 만약 사용한다면 도형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하나의 디자인 지금 선택된 하나의 디자인만 STL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 파일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내보내기로 다운로드 받은 STL 파일을 이용해서 3D 프린팅 출력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에 도장을 만들어 봤나요? 넘 этим 짧은 year의 작품 종룍이 bowling 하나의 사인이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